무스카트 국제공항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오만의 국적항공사인 오만에어뿐 아니라 걸프에어의 주요 거점 공항이다. 오만의 군사적인 항공형과 민간항공 모두 사용하고 있다. 무스카트 구시가지로부터 30km 도시의 중심지와는 15km의 거리에 있다. 오만 공항 관리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4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선 3만 3천여 대와 국내선 5천여 대를 포함하여 3만 8천 대가 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오만 항공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66개 노선을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 화물과 국내 화물을 합쳐 약 5만여 톤의 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항을 이용하는 주요 항공사는 국적기 오만항공, 걸프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이집트항공, 인도항공 등 24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